기업의 업무 시스템 환경이 복잡할수록 직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직원들과 자연어로 의사소통하며 업무를 자동화해주는 솔루션이 있다면 어떨까요? 삼성 SDS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인텔리전트 워크포스 브리티 RPA를 소개합니다. 브리티 RPA는 쉽고 빠른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로 비개발자도 업무 프로세스 설계가 가능해 개발 비용 및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업무 프로세스는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 첩보수로 연계되어 세용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업무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기업의 브리티 RPA 활용 사례를 살펴보죠. 갑자기 사업 수준 내역이나 매출 현황 자료가 필요한 경우 브리티 RPA에 사업 수준 내역 조회해줘 라고 지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브리티 RPA는 기존 시스템에 접속하여 대화에서 추출한 정보 입력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후 양식에 맞게 자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메일을 통해 직원에게 전달합니다. 브리티 RPA는 업무 실행 중에도 사용자와의 인터렉션이 가능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첩보수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프로세스 중단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완료합니다. 브리티 RPA는 사람과 소통하며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기업의 시간과 노력을 잘감해줍니다. 삼성 SDS 브리티 RPA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주는 AI 기반의 대화형 업무 자동화 솔루션입니다.